안녕하세요.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보면 평생 한국에만 사는게 아닌 이민, 주세원,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이사를 하거나 거꾸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할 수도 있지요. 그럴 때 구글에드센스의 은행을 바꾸지 못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죠? 그건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해당 국적지에 은행의 계좌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저희 대성TV의 유튜브학교 방송의 진행자이신 싸우쌤께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문제로 신청해주세요.